지금 일본의 지진 상황을 살펴보면 동해의 이시카와현 그리고 관동지역 지바현과 동북지역 미야기현과 후쿠시마의 삼각지역의 강진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년에도 삼각형 지역에서 강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동해부터 태평양의 대각선 방향의 강진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양쪽에서 균형을 잡듯이 강진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해의 이시카와현과 관동지역 지바현 그리고 아키타현과 동북지역 미야기현 앞바다의 라인입니다. 또한 규슈의 후쿠오카와 가고시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어제 3월 8일에 대폭발을 한 파푸안유기니의 화산폭발 이후에 그 충격파가 어디로 향했을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1월 15일에 통과해 해저화산 대폭발 이후에는 일주일 후에 1월 22일에 일본 규슈 휴가나다 해역에서 규모 6.6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동해 남쪽 앞바다의 지진들이 증가하였고 이상진역까지 발생하였으므로 작년의 경우에도 동해 이상진역 이후에 10월에 도쿄에서 규모 6.1의 도쿄 수도지카 지진이 발생하였으므로 3월에 일본 관동지역의 강진에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화산폭발과 지진은 세트로 발생을 많이 함으로 어제 3월 8일에 파푸안유기니의 화산이 폭발하였으므로 세계에서 앞으로 규모 7클래스의 강진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인도네시아의 자바에고 일본의 후쿠시마와 쿠리레구 칠레와 멕시코입니다. 또한 작년에 11월에 오키나와에서 규모 6.6의 아우터라이즈 강진이 발생한 후에 12월에 진도 5 이상의 강진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도카라일도에서도 군발 지진이 12월에 발생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오키나와에서 강진이 발생 중이므로 해고 바깥쪽의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오키나와 이외에도 북쪽의 일본 해고에서 가라앉는 태평양판에 발생하는 아우터라이즈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것은 동북지역 태평양해역 지진 이후 태평양 힘이 당겨지는 힘이 걸려 일어나는 판 내부의 양단침형 지진입니다. 과거를 되짚어보면 동북지역 태평양해역에선 1933년 슈아산이코해역 지진이 아우터라이즈 지진인 것으로 추정되며 2006년 일어난 규모 8.3의 크릴 열도 해역 지진이 일어난 지 2개월 후 일어난 2007년 규모 8.1의 크릴 열도 해역 지진도 아우터라이즈 지진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